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들은 아이고 은행이들을 이렇게 교포로 하시더라 뜨거워 아침에 또 신났어? 또 나를 준비할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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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선배가 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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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관심이 가 하루 냄새가 나요 우리 청대기 잠시 기다려 기다릴 수 있잖아 조금만 됐다 신배가 저 먹고 놀아 이야 대박 왕건 천재야 분명 천재야 진짜 저기 오죽 그리고 잘해 그치 머리가 되게 좋다는 얘기거든 응용도 하고 어떻게 해서 저걸 먹을 수 있는지도 아는 거니까 진짜 머리가 똑똑한거지 천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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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견하다 그리고 먹는 거에 욕심도 많은 거 같아 조금씩 넣어줘야 되지 응 벌써 냄새 맡고 왔어 이리 와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못 참겠다고 지금 밥 냄새가 난다고 맛있는 냄새가 기다려 봐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저는 힘도 세 ATT offices 오우 오우 소리가 너무 귀여워 바글자 바글자 자 이제 어딨니까 어딘가 뭔가 냄새가 계속 나 아 이거는 쉽지 않다 첫날인데 뭐 지켜봐 이 정도를 해주고 자기를 됐어 쉽게 이야기 해주려고 어디가 해봐야지 아 열었어 열었어 하나 열었어 자기가 아악 지가 열었어 지가 오우 그랬어? 오우 아 귀여워 레아는 이거 사내줬는데 부숴버렸거든 아 던져버렸어 아 진짜로 물고 던지니까 박살난거야 먹기 위해서 레아야 이거를 깨고 먹더라고 이거를 부시고 아 저거 아 진짜 열었어 또 열었어 하네 그니까 한다니까 아 아 얘 똑똑해 확실히 똑똑해 선배가 내가 너를 무시했다 그니까 아 아 이걸 하네 어 믿고 지켜봐 주는게 필요한거야 어 믿고 지켜봐 주는게 필요한거야 아우 답답해 흐흐흐 참배기가 흐흐흐 아 많이 놀았다 일단 당근 가지고 놀자 이따 또 한 번 해 네 너 지금 사고 온 제대로 줬어 오빠 화났어 형아 화났어 지금 어 어이없네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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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가 어이구야 어마어마한 애가 숨어져있었어 어마어마한 애다 어마어마한 애옹 어이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